제가 케이크를 하고 먹으면 안 돼? 자 케이크 하겠습니다! 여기 오셔야지! 생명 축하합니다 생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꿈을 생명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단체업 잘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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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늦게 온 우리 인도 선생님이 한번 하겠습니다 건배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하는거 있잖아 개인과 웃음치료의 발전을 갠나 개인과 웃음치료를 위하여 개인과 웃음치료를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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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